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게 뭘까요? 왕 왕 달고나예요 이렇게 달고나가 만들어집니다 엄청 크죠? 이게 저희 달고나라테 한 30잔 정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다 30잔도 안되겠구나 한 20잔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음 지금 달고나가 금방 만들었어요 우와 달고나 만들고 이렇게 남는거 살짝 식히면 금방 식거든요 이렇게 맛있어서 이렇게 아니다 봐봐요 바로 굴었어 봐봐요 흐러지죠? 이거 오늘 온전이 나요 다 마실걸로 달고나 드셔보십니다 응 안좋은데 아니다 오므루짜 달고나 다 완성 안녕